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정답에 가까워지는 정답학 정원구입니다. 자 우리 기출의 정답, 우리 화원 기출의 정답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선생님이 OT를 찍으면서 강좌 OT를 찍으면서 책이 그때는 안 나온 상태라서 책이 나오게 되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이 드디어 나왔고 그래서 책이 많아 많고 이게 각각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면 이 많은 책들을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활용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책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대해 봐봐. 되게 깜짝 놀랄만한 영상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잘 봐봐. 자 일단 우리 기출의 정답 교재는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본교재에 이제 396문제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가 2권일 거예요. 오답 노트하고 오답 스프링 노트 해서 2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복습 노트가 한 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2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한 권 한 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본교재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교재예요. 자 여기 보면 앞에 부분에 선생님이 단원 정리를 좀 되게 신경 써서 해놨어. 다 갈아엎었어요. 작년 책이 아니에요. 작년 책에는 그냥 개념서에 있는 부분을 약간 이제 요약을 해서 넣어놨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자 어차피 개념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거기엔 간단한 테스트도 넣어놨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페이지마다 문제가 배치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작년에는 좀 옆으로 길게 해놨었는데 그게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 크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거조차도 연습을 좀 시키려고 2단으로 나눠서 실제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실제 시험지에서 아 이 사이즈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익숙하게 하려고 시각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배치도 바꿨고요. 그리고 문제도 어 문제 배치도 문항수를 한 페이지에 배치할 때 난이도가 낮은 거 있잖아. 그냥 계산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풀리는 거는 네 문제까지도 배치된 페이지가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그게. 어느 정도 계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세 문제 정도 그리고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문제 정도를 배치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만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풀 공간 없어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푸른 사람들 많이 봤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배치를 많이 신경을 쓴 본 교재가 있고 이 안에 396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중요 기추문제를 선생님이 다 넣어놓은 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들은 한 번 풀고 끝내야 될까? 절대 아니라는 거 알지. 기출은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정말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이 좋은 기추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났을 때 그거를 과연 내가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비슷한 문제를 보고 보고 상황에서 봤을 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대로. 잘 안 될 거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풀어서 특히 중요한 기추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자료는 무슨 의도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나만의 방법이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근데 한두 번 풀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세 번 이상은 풀어줘야 돼요. 근데 봐봐. 세 번 이상 풀어야 된다는 건 알아. 여러 번 풀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 그치? 근데 봐봐. 여기다 풀었다. 또 풀고 싶어. 다음에서 또 펼쳤어. 근데 답두다 체크 돼 있고 풀이두다 써 있고 뭐 내가 다른 연습장 하나를 펴놓고 쓴다 하더라도 이미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가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다시 안 풀게 되죠. 이미 풀려 있는데 내가 풀어도 싫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 번 풀라고 얘기는 하면서 여러 번 풀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했어. 했어. 그래서 만든 책이 뭐냐면 또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실수. 어려운 문제는 뭐 어려워서 그렇다 치고 어려워서 틀렸다 치고 그래서 다시 풀어봐도 된다 치고 실수하는 문제들이 꼭 있어요. 그럼 실수하는 문제들도 그 실수를 줄이고 싶은데 그것도 줄이는 방법.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다시 풀어보는 방법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오답노트를 선생님이 오답노트를 만들어줬는데 해봤거든 나는. 학창시설을 해봤어.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그리고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도 몇 년도 몇 월 기출 문제를 틀렸어. 몇 번을 틀렸어. 그러면 일단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돼. 그래서 걔네들 다운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쇄를 해야 돼. 근데 꼭 그 인쇄할 때 종이 없다 맨날? 종이는 있는데 또 잉크가 없다? 맨날 그래. 그래서 이게 참 오답노트 만들기가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종이를 내가 출력을 했어. 그러면 또 잘라야 돼. 또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특히 막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앞뒤가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많이 돼 있어서 3페이지 문제를 나누어 오렸는데 뒤에 4페이지가 일부 잘렸어. 나 거기도 오답노트 해야 되는데. 그럼 한 장 더 뽑아야 돼. 한 장 더 출력해갖고 해야 된단 말이지. 실제 시험지는 그걸 자르면 앞뒤가 다 틀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학창시설에 만들어봤던 그 오답노트 만들 때 힘든 과정을 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부터 이 책을 만들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출판사에 좀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어. 내가 몇 년대부터 만들었죠? 그랬더니 2015년에 처음 만들었다고 기록이 돼 있다 하더라고. 자 15년입니다. 2015년.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8년째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나. 2015년에 선생님이 출판사에 갔어요. 출판사에 가서 기획을 해갖고 갔어. 가서 출판사 사장님한테 오답노트라는 걸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출판사 사장님도 오답노트 그렇죠 오답노트 저도 들어봐서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드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단면입니다. 일단 책은 단면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책을 단면으로 만드신다고요? 책을 단면으로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지.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오답노트 만든 사람이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오답노트의 효력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어. 출판사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시험제 풀었을 때 앞에 틀리고 뒤에 틀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있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단면이 낫겠어요? 양면이 낫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단면이 낫겠대.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단면으로 하겠습니다. 단면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귀찮음 안 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은 정말 약간의 귀차니즘만 보여도 하지 않아. 나도 남자라 알아. 그래서 그 귀차니즘도 줄여줘야 된다. 정말 귀찮음을 이만큼으로 이만큼이 이만큼으로 줄여줘야 그래도 할까 말까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 이거 다 해줘야 된다. 절치선을 넣겠습니다. 절치선 넣으면 뭐 가공비가 들어오고 괜찮아요. 제가 그만큼 안 받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절치선 넣어주세요. 전 절치선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절치선 있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면으로 되어 있고요. 절치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 오답노트에 보면 자 그냥 떡 펼쳐보면 오답노트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우리 규제에서 자 오답노트 자 지금 이제 다 갖고 왔으니까 자 오답노트 이 오답노트에 보면 다 단면이에요. 단면 다 단면이야. 그런데 문제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일 거야. 여기서 안 보일 거야.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절치선이 들어있어요. 절치선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이쪽에도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있어서 네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뜯어져요. 아주 깔끔하게 뜯어져요. 소리만 들어볼래? 자 소리만 들어볼래?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뜯는 모습을 한번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절치선이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로로 두 개 있고 괄호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뜯고 싶은 문제가 만약에 이 문제다. 뭐 이 문제도 사고 상관없어. 어떤 문제건 거기 가운데를 한번 접어봐. 이렇게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한번 접어봐. 접으면 그 절치선 부분 때문에 딱 접힐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고 뜯는 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으세요. 절치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접으면 돼요. 접는 거 보이죠? 이렇게 접힌 거 보이나요? 접힌 거 보이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위가 필요 없다고 가위가 필요 없다고 자 선생님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소리 잘 들어가요? 네. 소리 잘 들어가야 돼요. 뜯어졌지? 또 감동했니 지금? 감동했지? 한 번? 아니 두 번. 또 여기 또 이렇게 또 접으세요. 또 접어. 그럼 내가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렸다. 대박. 없다고 이런 책을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나만 나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너희를 위해서 진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다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여기 다 뜯어져요. 아 뜯는데 시간 다 가도 돼요. 자 여기 여기 반쪽 남은 거 있지? 반쪽 남은 거 있지? 여기 보이나요? 자 반쪽 남은 것도 이렇게 번호 여기 안쪽에 번호 문제 번호 앞쪽으로 접힌 절치선이 있어서 살짝 밀어서 접으세요. 그럼 살짝 밀어서 접으면 거기도 접혀요. 거기도 접혀. 거기도 접히니까 그럼 그 접은 부분 한 번 접어놓으면 거기가 소리 들리죠? 이렇게 잘 뜯어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좀 문제가 길잖아. 문제가 길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배치해놨어. 그럼 길면 이렇게 그냥 한쪽 면을 다 뜯으면 돼요. 한쪽 면을 다 뜯어서 그리고 나서 붙이는 거야. 내가 틀린 문제를 뜯는 겁니다. 일단 틀린 문제 다시 해보고 싶은 문제를 다 이렇게 뜯으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아낌없이 뜯어도 돼요. 아낌없이 뜯어도 돼요. 이거 못하러 남겨. 이거 만들어줬더니 어떤 애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책을 이제 만든 지 8년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매년 이렇게 문제풀이 들어갈 때 이 교재도 같이 만들어줬거든. 8년째. 그랬더니 이 설명을 듣고 내가 찢어주는 거 현장에서도 뜯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막 와 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냐.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 오답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돼 있다. 돼 있다. 되게 내 표정에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니? 왜 나밖에 안 만들었겠니? 안 만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다 뜯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뜯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뜯으세요. 약간이라도 다시 풀어보고 싶다. 뜯어. 그리고 뜯다 보면 있잖아. 알게 되는데 희열이 있어. 뜯을 때 희열이 있어. 재밌어. 뜯으면서 약간 스트레스 풀려. 약간 이렇게 찢어졌네. 잘 이렇게 뜯으면 뜯으면서 희열이 막 생겨요. 이렇게 다 뜯어지니까. 다 뜯어. 그래서 다시 풀어보고 싶다. 이런 문제들은 내가 혹은 내가 실수했다. 라는 문제들은 다 뜯으세요. 이렇게 해줬더니 그 애부터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 만들어 와서 나한테 자랑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걸 보고 너무 보람이 있었어.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중에 만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오답무트 뜯고 남은 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껍데기만 남았어. 껍데기만. 다 뜯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뜯을 수 있거든. 뭐야. 너 장난이. 다 뜯었어. 그랬더니 왜? 다시 다 풀어보려고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뜯습니다. 문제를 뜯습니다. 뜯을 수 있는 책이에요. 뜯으세요. 그 다음. 그 다음이 있어. 여기 선생님이 매각으로 올해 연축하면서 작년까지 없었는데 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년까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냐면 뜯는 것까지 보여줬어. 그리고 뜯은 다음에 집에 가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연습장을 하나 사라. 연습장을 하나 사서 뜯은 거를 붙여야 된다. 붙여놓고 들고 다니면서 하면 없어지거든.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뜯은 거를 붙일 만한 연습장을 사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또 놓친 거지. 연습해서 사는 거 귀찮잖아. 귀찮잖아. 그걸 놓친 거야. 아 그래서 안 사는 애들이 있었던 거지. 물론 사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어. 근데 그것에 약간 귀찮음을 또 내가 놓친 거지. 그래서 안 사는 학생들이 있구나. 연습장을 사는 거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답노트가 두 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스프링이죠. 스프링으로 돼 있는 스프링으로 돼 있는 두 껍습니다. 240 페이지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돼 있는 오답노트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선은 당연히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 뜯었을 때 그 사이즈 딱 들어가게 해놓은 거야. 딱 들어 해놓은 거야. 그래서 뜯었어. 뜯어서 여기다가 붙인 거야. 미리 한번 해봤어. 미리 한번 해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는데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 좀 봐볼래? 선생님이 문제를 붙였거든. 여기 두 문제 붙였는데 풀로 다 붙이지 마세요. 풀로 다 붙이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만 있잖아. 위에만 위에만 스카치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거야. 위에만 위에만 들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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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선생님 왜 들리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효율적이냐면 일단 이렇게 틀린 문제를 붙여 위에만 붙여 이렇게 들리게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떤 것도 써있으면 안 돼요. 답도 써있으면 안 되고 풀이 과정도 당연히 써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밑에다 푸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다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한 무슨 답이나 해설이나 이런 거는 이 페이지엔 절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새로 푸는 기분이 안 들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다 지금 스프링에다가 붙였잖아. 이거 일회용 아니야. 일회용 아니라고. 내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이건 백 번이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실수가 극복이 되면 되면 어떻게 찢어버리세요. 그 기쁨도 장난 아니야. 그 기쁨도 장난 아니야. 이게 되게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뜯어서 자기가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를 이렇게 위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샘플을 이렇게 써놨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면 여기에 내가 뭔가를 써놨어. 카메라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이 뒤에다가 여기에 종이를 들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기에다가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왜냐하면 해설지 또 찾아보기 시간 귀찮거든. 그러니까 정답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2번이다. 그래놓고 내가 틀린 이유 틀린 이유 이 글자도 쓰지 마. 귀찮으면 하여튼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틀린 게 뭐 니은 보기에서 계산 실수를 했다. 계산 실수를 했다. 혹은 단서를 놓쳤다. 단서 무슨 단서 뭐 1g의 의미 1g의 의미 의미 놓침 의미를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 그러니까 나만의 표현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 문제 내가 왜 틀렸었는지 그런 이유를 이렇게 뒤에다 써놓는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여기에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수학의 정석이 굉장히 좋은 책이잖아. 수학의 정석이 정말 좋은 책인데 수학의 정석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지. 그 문제 밑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핵심 풀이 방법이 있지. 그 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시작. 그게 빨간 줄로 돼 있다. 빨간색으로 돼 있다. 특히 두꺼운 곳으로 돼 있다. 이게 사람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문제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 눈이 정말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다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한참 보지도 않아. 양심상 계속 보면 찔리니까 이렇게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지 않냐고. 정석이 최대 단점이 그거야. 근데 정석책을 만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써놔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 붙이라고 한 거야. 위에다 붙이고 들어 올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써놔. 이유를 써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덮어놓고 여기다 푸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다 푸는 거 이거 또 한 번 또 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푸른 연습장 하나는 더 살 수 있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거 많이 안 괜찮지? 내가 이거까지 해줬으니까. 그래서 자기 뭐 늘 푸는 연습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연습장 아무 수학연습장도 좋고 아무 연습장이나 내가 푸는 연습장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보면서 거기다 푸는 거예요. 다른 연습장에다가. 풀어서 풀어보고 답을 딱 냈어. 그리고 나서 이걸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풀고 나서 이걸 살짝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그럼 답이 있을 거고 거기에 틀린 이유가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똑같은 이유로 또 틀려요. 그게 놀라운 경험이라니까 사람이 습관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보면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거야. 라는 게 습관인 거야. 근데 그 습관은 한 번 잘못 들여놓으면 몇 번을 풀어야 고쳐져요. 한 번 푼다고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정말 내가 물론 한두 번 풀어서 고쳐지는 실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마지막에 고쳐지는 실수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잘못된 습관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금방 고쳐지잖아?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고쳐졌어. 고쳐졌어? 와 이 페이지 문제는 고쳐졌어? 물론 이걸 뜯어버려도 돼요. 이걸 뜯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이 페이지 문제가 이렇게 해서 딱 풀어봤는데 이렇게 다 붙여놨거든? 이렇게 했는데 어? 나 이 페이지 문제 이제 이거 두 개 해놓은 거 다시 풀어보고 딴 데 풀어보고 이제 맞춰봤는데 어? 답이 다 맞아.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내게 됐어. 그게 자기는 느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찢어버려. 찢어버리라고. 이게 기쁨이 장난 아니야. 그러면 이 노트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얇아져요. 얇아질 거예요. 얇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줄이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까지 남는 애들이 있거든. 맨 마지막까지 남는 애들만 수능장 가지고 들어가세요. 수능장 가지고 들어가서 그 오던부터 이제 남는 거 몇 개 안 될 거야. 계속 그렇게 반복을 꾸준히 해주면. 이 말을 선생님이 예전에 해줬는데 어떤 학생이 그대로 하고 후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대로 그 오던노트 만들어서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찢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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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수능장 들어갈 때 17문제가 남더군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마지막 쉬는 시간에 짧잖아. 그것만 따다닥 보고 다 맞았어요. 라고 너무 뿌듯한 후기를 올려준 적이 있어요. 해보세요. 오답노트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뜯을 수 있게 만들어줬지 그리고 뜯은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연습장까지 만들어줬죠. 칸 딱 해가지고 붙이기 좋게 그렇게 하고 페이지마다 이렇게 하세요. 페이지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붙이세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적당할 거야. 두 문제 정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 문제씩 이렇게 해가지고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놓고 그거 들어 올리고 거기다가 틀린 정답하고 틀린 이유 써놓고 다음에 풀어보고 또 들어서 그 이유를 내가 극복했는지 내가 그 실수로 극복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건 됐어 그럼 찢어버리고 아 이건 아직도 안 되는데 그러면 또 풀어보는 거야. 근데 대신 그건 텀을 좀 둬야 돼. 한 시간 있다 다시 풀어야 돼. 한 시간 있다 다시 풀어야지. 그럼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와서 다시 그 의미가 없어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텀은 좀 둬야 돼. 일주일 이상 텀은 두세요. 그래 놓고 이 틀린 문제들을 또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 자기의 실수가 주는 거 자기의 실력이 느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만들어 본지 아는 사람은 그 효과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만들어 본 사람들은 정말 다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선생님이 그동안 이거 내가 8년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걸 겪은 선배들이 와서 다 얘기했던 게 그거야.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와서 선생님이랑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물어보면 오답노트 너무 좋았다고 오답노트 진짜 진짜 학생들이 안 하는데 해본 사람은 다 안다는 거야. 너 해봤니? 네. 어땠어? 장난 아니야. 그 효과 진짜 좋아요.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해보세요. 아무것도 가져... 아, 스카스테이프 갖고 다녀야 된다. 어, 쏘리. 내가 그거까지 넣어줄걸. 미안해. 자, 스카스테이프 하나만 가지고 다녀봐. 작은 거. 그리고 이제 뜯어서 붙이세요. 뜯어서 붙여갖고 자기의 실수를 줄여봐봐. 어, 그게 돼. 그게 진짜 돼. 그래서 이거 뜯는 거는 어떤 문제를 뜯었냐면 자, 어떤 문제 뜯냐면 틀린 거 뜯어야 돼요. 틀린 건 당연히 뜯어야 돼요. 그 다음 찍은 거 해야 돼. 찍은 거. 자기만 알잖아. 나만 하잖아, 나만. 내가 찍어서 맞았는데 그거를 틀렸다고 채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찍어서 맞은 것도 맞은 거야. 맞은 거 맞은 거 맞다고 채점해. 찍은 것도 다 틀렸다고 채점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찍어서 맞은 거야. 그런데 불안하잖아. 찍어서 맞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하나가 하나는 확실했는데 하나가 긴가 민가 했는데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 수능장 가면 틀릴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찍었다. 보기 하나만 내가 그냥 찍었어도 기억이 포함된 기억이 틀려서 기억을 다 지운 다음에 어떻게 니은, 니은 조합해갖고 맞은 경험이 있다. 누구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 다 뜯으세요. 뜯어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확실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틀린 문제 뜯으시고 찍은 문제 뜯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 뜯어야 되냐면 자, 틀리지도 않았어요. 맞았어. 찍지도 않았어. 내가 제대로 풀어서 맞은 거야. 찍은 거 하나도 없이. 그랬는데도 뜯어야 되는 건 오래 걸린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이건 자기 나름의 기준을 딱 잡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평균 한 3분 정도. 3분 정도. 3분 이상이 걸렸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3분 이상이 걸리면 안 돼요. 우리가 30문제를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평균 1.5분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 한 나는 뭐 3분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추천을 하는데 저는 그냥 2분 하고 싶어요. 어, 그럼 하셔도 돼요. 저는 2분 하고 저는 1분 할래요. 그래, 조금 빡세일 것 같긴 한데 많이 뜯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하세요. 저는 10초 할래요. 오버하지 마시고요. 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세요. 그래서 몇 분 이상 걸렸다. 뭐 2분이건 3분이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그거 이상이 들었다라고 하면 뜯으세요. 뜯어서 뽑으면 되잖아. 그럼 되면 찢어버리면 되니까. 주저하지 말고 많이 뜯으세요. 많이 뜯으세요. 괜찮아. 강의 진도에 맞춰서 뜯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나고 나면 안 하게 돼요. 진짜 지나고 나면 안 하게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게 출시 시기를 당겼잖아.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이제 같이 나갈 수 있게 지금 해놨으니까 1단원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1단원 문제를 푸세요. 1단원 문제 자, 개념 교재에 있는 것도 푸시고 여기에 우리 기출의 정답에 있는 것도 푸세요. 그래서 틀린 거 찍은 거 시간 끈 거 그거 다 뜯어. 다 뜯어서 쩍쩍쩍쩍 한번 정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안 풀어도 돼.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나중에 2단원 끝나서 2단원 이제 쭉 한번 풀어보고 아, 1단원 못 틀렸었지? 다시 한번 그때 풀어보고 그렇게 약간 텀을 좀 둬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잊혀진 상태에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강의 진도에 맞춰서 하세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해야지 안 하게 된다의 한 표 안 하게 된다의 한 표 그러니까 강의 진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조금씩 또 뜯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습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복습노트도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습노트도 편집을 좀 더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자, 복습노트도 뭐가 돼 있냐면 복습노트는 이게 많이 기출, 중요 기출을 여러 번 풀다 보면 답을 외우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그 답을 뭐 이건 3번, 이건 5번 뭐 이렇게 답을 외워버리니까 보기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게 이거를 다 OX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보기까지 다 외우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게 OX로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거 맞다, 틀리다를 다 점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풀어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복습노트고 자, 이 복습노트는 언제 하냐면 그 진도 맞춰서 우리 개념 교재하고 이제 문제의 기출에 정답하고 단원, 1단원 끝나면 1단원 풀고 1단원 또 2단원 끝나면 2단원 풀고 이게 쭉 가잖아. 자, 4단원이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거는 여름방학 정도가 좋을 겁니다. 6평 이후 나 아니면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방학 정도 그때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내가 보기 하나하나를 그때까지는 좀 실력을 키워야 되고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려면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6평 이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후 6평 이후에 이제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6평 이후에 특별히 뭐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시고 고3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수능 전이야. 당연히 수능 전에. 자, 그래서 OX로 돼 있는 복습노트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기본 교재예요. 우리 본교재하고 오답노트하고 복습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 이제 우리 새로 나온 건데 자, 워크북도 이렇게 두 권이에요. 자, 워크북도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합치면 합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두 권으로 선생님이 분책을 했고요. 자, 두 권 합쳐서 720문제입니다. 많죠? 720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개념 진도를 나가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뭐 일단은 다 끝나고 아니면 뭐 한 어, 내가 어느 정도? 그럼 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서 잡아도 되는데 좀 빡세게 하는 게 겨울바닥 때 한 번 빡세게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1월부터 쭉 해보세요. 1단어 끝나면 1단어도 풀고 개념 교재 풀고 우리 개념의 정답에 있는 교재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기출의 정답 문제도 풀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 한 주에 하루에 하루 열 문제씩 하루 열 문제 나는 감을 좀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하셔도 되고 솔직히 뭐 여름방학 이후부터 해도 되고 하여튼 자기가 하루에 열 문제씩 내가 지금 풀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시기부터 푸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열 문제씩 자, 책 구성은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총 요게 720문제인데 12주치 분량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권이 6주 분량 2권이 7주에서 12주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그래서 12주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1주부터 자, 1주부터 8주까지는 단원별로 돼 있어요. 단원 순서대로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숙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9주에서 12주까지 마지막 4주치는 전범위로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여기 목차 안에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설명이 돼 있어. 맨 앞에 맨 앞에 어느 단원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 보면 대단원과 소단원까지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진도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진도 부분을 맞췄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문제를 풀 수 있게 자, 여기 목차도 활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풀 수 있게 문제 배치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많이 풀 공간이 부족하지 않게끔 어려운 문제는 두 문제 조금 난이도가 낮다 그러면 세 문제 정도? 뭐 그 정도까지 배치를 해서 자, 여기 다 보면 여기 써 있어. 데이 1, 데이 2, 데이 3에서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문제씩 10문제씩 풀어보시고 자, 그 뒤에는 정답과 해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을 다 넣어놨으니까 720문제에 대한 정답, 해설까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야 자, 해설까지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더 문제를 풀면서 내 감을 좀 익히고 복습을 하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자, 이 워크북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해서 6권이나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좌 OT에서 그냥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았어. 그래서 보고 나니까 그치 뭔지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냥 책 찢었다 우리 공부도 찢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1학기에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은 걸 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혹시 듣더라도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 틀린 거 찢으면서 찢어서 붙여놓고 다시 풀고 풀고 하면서 본책도 활용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특히 활용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오답노트 복습노트 OX로 돼 있는 것도 해보시고 워크북은 이제 10문제씩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쌤하고 같이 진짜 우리 많은 걸 해볼 수 있어. 기출의 정답의 교재 6권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